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카야! 배움대로 해봐, 도대체. 가위바위보! 기다리면 너무 늦을 것 같은데? 못 찾아도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. 가자! 수사에 세 가지 방법. 그거 써볼까? 나 과학 수사. 아니 사람 복숭보다 절자가 중요해요? 깜짝이야! 너네 경찰 아니야 아직 학생이야 뭐라고! 야 기준아 일어나! 얼굴에서 뭐가... 흘러... 피한 피... 어쩐지... X나 뜨거워...